스키비디 토일렛의 마을 화장실 마을에 도착했어 경토야 여기가 탈출하기 엄청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탈출을 못하면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로 변한다는 소문이 있어 걱정마 우리가 탈출하지 못했던 점프맵은 여태까지 없었어 진짜야?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마 없었을거야 어쨌든 우리는 화장실 마을에서 탈출해야 돼 응 알겠어 저기 뒤에 있는 화장실 괴물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움직이는 방향대로 목이 쫓아오고 있잖아 이쁜 것도 죄야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거지? 이쪽에 화살표가 있어 일단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여보자 화살표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화장실로 들어간다 어? 바로 화장실이네?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안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나봐 절대 떨어지면 안되겠네 조심해야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점프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엄청 쉬운데?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아니 뭐야 벽이 뚫려있잖아 어? 여기 뭐야? 아 여기서 조심해야 돼 경두야 밑에 화장실 괴물이 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어 이거 무섭다 위로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거야 가자 가자 절대 떨어질 수 없다 한번 떨어져보고 싶긴한데 안돼! 안돼! 안돼 조심해야돼 안돼! 이게 어떻게 된거야 방금 내가 지금 뭘 본거지? 방금 뭐였지? 방금 다신 떨어지면 안될거같은 기분이야 어 무섭다 여기가 좀 어려운데? 어 여기 줄이 어려워 그러니까 줄이 계속 방해하고 있고 저 변기괴물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면 안되요 밑에야 이쪽으로 와봐 저기 변기통 고개가 어디 어디? 아니! 오기! 360도로 이상하게 돌아갔어 무서워 360도 꺾인거 맞아? 어 그런거같애 뒤를 못돌아보겠다 어 무서워 가자 뒤도 돌아보지마 저렇게까지 나를 보고싶나? 저를 봤다니까요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황금색 화장실 황금색 화장실은 가고싶은데? 나 한번 이런데서 응아 해보고싶었다고 으쨰쨰쨰쨰 어 다행이다 황금 황금병기 아니 저기요 지금 똥쌀 때가 아니에요 부디디디디디 이 안쪽에 지금 비밀공간이 있는데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어 꼈다 아 됐다 어 조심해야지 가자 여기는 어 용암이다 아니 뭐야 변기들이 전부 용암에 이게 어떻게 된거야 전부 다 용암에 빠졌네 아 용암에 닿으면 안돼 경또야 당연한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전 닿아버렸어요 당연한건데 앗차 앗차 당연히 용암에 닿으면 안되죠 아니 그렇죠 아니 경또 왜이렇게 잘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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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맵이 좀 어렵다 오늘 여기서 기다려줄게요 고마워요 아주 친절한 경또입니다 앗차 아니 이쪽에 괴물이 어? 어느새 여기로 왔지? 저 우리를 쳐다보는거 아냐? 가까이 가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흐흐흐 흐흐흐흐 그냥 가자 안녕 원래 변기 그 노래가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변기 노래가 나와요 어 변기 노래가 나오네 여기는 아니 와 나 지금 잘못 봤나? 저기 봐봐 뭐야 용암에서 지금 샤워하고 있어 아데이 아주 뜨듯하신가 보군요 아데이 일단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거 같으니까 빨리 가자 우리 갈게요 갈게요 앗차차차 우리쪽을 보지 말아주세요 다행히 여기에서 우리를 쳐다보지 않네 저를 따라오세요 알겠어요 경또에 뒤만 보고 따라갈게요 어? 어디로 가야되죠? 어잇? 와 용암아 안녕 탐풍구다 어떤거요? 탐풍구 자 그럼 이쪽으로 가봅시다 뭐야? 여긴 또 뭐야?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여기네? 아니 뭐야 돌아왔잖아 뭐야? 너 쟤가 우리를 쳐다봐 아우 기분 나빠 안 되겠어 너 나랑 아파 붙자 이 녀석 가만히 있자 어휴 뭐야 이거 도대체 전 가만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절대 저기 괴물 밑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화장실 마을 탈출하는 거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계속 하얀 변기만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지? 어 또다시 환풍구 어 뭐야 자동으로 움직인다 어 얘네 뭐야 뭐야 바닥에서 벽이큰이 올라와 잠깐 이거 뭐야 스키비디 스키비디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 조심해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점프해야 되는데 저절로 움직여 어디로 가야 되지? 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쪽이야 이쪽 스키비디 스키비디 아 잠깐 아 이거 어려운데? 중독적인데 으차차 저 금방 따라다 볼게요 으차 스키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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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스키비디 변기 뚜껑이 이렇게 나오면서 스키비디 스키비디 하니까 무섭잖아요 스키비디 천천히 천천히 까사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중독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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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집중하고 있어요 제일 안전한거는 이 변기 뚜껑이 닫혔을때 어 닫혔을때 지나가자 조심조심 오오 조심해 오오 으아아아 하하 안해 나 거의 다 왔다 안해 나 거의 다 왔는데 어 저기 민트 보인다 어 이쪽에다 어 금방 갈게요 이쪽이야 이쪽 알겠어요 이쪽 앞으로 오세요 여기 가운데가 제일 가기가 힘들어 거기 난이도 어려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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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거의 다 왔어 민두야 그런데 여기 앞에도 있어 여기 난이도가 좀 더 심한데 다시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스키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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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좀 하다보니까 감이 잡혀가지고 아니 안돼 나 완전 잘해 똥똥아 오늘 진짜 잘하네 깔아잡아 보겠습니다 저 벌써 중간까지 왔어요 아니 저기요 이 게임 해보셨죠 안했어요 이렇게 잘할 리 없어요 처음이요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 어 나 거의 다 왔는데 아 자자자자 아 자자자자 오오 그만 좀 나와 진짜 다 왔다 화장실 갈때 얘네들 보이겠다 환청으로 스키비디 스키비디 와 어디로 가야돼 오오 스키비디 조심조심조심 스키비디 제발 제발 그만 나와요 스키비디 이도 아직도 적이네 아니 저 거의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너무 무서워요 공포게임 아니에요 스키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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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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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 어 여기야 간다 간다 여기 여기 위로 올라와 와 이거 봐 우리가 다 이걸 헤쳤어 와 이만큼이나 왔어 근데 계속 스키비디 스키비디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금 환청이 들려 스키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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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웠다 또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는 무서워 경두야 빨리 나와라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어 뭐야 여기는 학교잖아 어 아 뭐야 뭐야 뉴비 변기야 뉴비 뉴비 변기가 또 쫓아온다 아니 뭐 이쪽에도 있어 일단 탈출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다 저기 무슨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뭐야 저쪽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아이템을 찾아야 되나 자물쇠를 부실 수 있는 게 필요해 경도야 어 이쪽에 뭔가 빛나는데 여기에 이게 뭐지 아 몽키스패너가 있어 어 몽키스패너 획득 이거를 가지고 여기 뉴비 학생들을 피해서 저 위쪽으로 가야 돼 도망쳐 안돼 뭐야 이 뉴비 변기들은 조심히 조심히 가 변기 학생들이 다 쫓아온다 이쪽으로 와야 돼 경도야 여기 의자를 밟고 가야 돼 아차 아차차 좋았어 이거 몽키스패너로 잠깐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둘 왜 이렇게 많아 많은 건가 어쨌든 아이차차차차 안녕 탈출합시다 아이차차차차차 요 여기는 뭐야 아니 여기 뭐야 점프 잘 해야됩니다 으으으으으으으 이 정도쯤은 잘 할 수 있죠 아주 유연하게 하면 돼요 그냥 아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어떻게든 되겠지 됐다 어떻다 무사히 도착 요 호호호 아주 잘 하셨어요 가봅시다 킁킁킁킁 여기는 냄새나는 하수군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어 그쪽이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돼 떨어지지 마 아니 변기 게임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하숙으로 오게 되는구나 여기도 역시 변기통이 있는데 저쪽에 변기통이 방금 얼굴을 내밀었어 빼꼼 내밀어냈어 어디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는건가? 이쪽이다 길이 되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게 지금 노래가 안들리는데 자꾸 스키비디 노래 들리는거 같아 여기 지금 스키비디 이틈이야 스키비디 조심해 또 스키비디 있는거 아냐? 이쪽에도 있다 이쪽에서도 빼꼼할거 같은데? 스키비디 스키비디 안녕 은근 중독성 있다니까 여기도 점프 잘해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이거? 아니 와 차다리 아니 여기도 뭐야 열 수 있는걸 찾아야되는데 몽키스패널을 또 찾으라 저쪽에 있었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럴수가 타이빈 하아 이 밑에 있었구나 상차 다시 올라가야되요 다시 갑시다 이게 뭐하는거야 자 이제 열어봅시다 대왕 자물쇠 열어 천천히 가자 이번에는 긴 터널이다 아 좀 앉았다가 가야겠어 요즘 너무 힘들어 아오 편하다 아 뭐야 아 잠깐만 아니 어 보스다 보스 보스? 보스 잠깐만 이거 소리 소리 낮추고 어어 우리 일로 낮춰야돼 아이 뭐야 이거 아이구 이거 설마 그거 아냐 아니 그런데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없어 가까이 가볼까? 그래 가까이 가보자 아 저쪽에 무기가 있다 안돼 경토 뭐야 뚜러뻥 아니야 뚜러뻥으로 공격해야 돼 경토야 뚜러뻥이 어디있어요? 맵 곳곳에 숨겨져있어 아 빛나는 뚜러뻥을 찾아봐 저쪽에 있다 뚜러뻥으로 변기통 괴물을 공격해야 됩니다 어 얘 자꾸 더러운 공격해요 아 그러니까요 암마떨어지게 더러운 공격하지 마세요 한번만 더 공격하면 돼 얘 하트가 3개였나봐 어 민트야 기다려 아아 마지막 한 대 공격 남았으면 준비해주세요 아아 저랑 같이해요 안돼 오 위험했다 한 대 잡았다 자 그러면 이 뚜러뻥을 들어주세요 어 난 뚜러뻥 여기있네 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흠 마무리 뚜러뻥 자 공격 민트야 공격 어 아이고 내 몸이 왠지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어 여긴 깨끗한데 어 어? 나무판자를 일단 하나 들라고 나무판자? 또 위로 올라가는건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이게 일단 앞으로 가보자 알겠어요 이게 설명이 없고 무조건 점프만 해야되니까 아 이거 근데 그냥 물인줄 알았는데 이거 변기물인가 자 이렇게 판자를 다시 회수해주세요 아아 갑시다 그래도 다행히 괴물들은 보이지 않아요? 괴물 보이지 않네? 이쪽 완전 시원해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제 바다로 놀러가고 싶어 바다 완전 가고 싶어 이렇게 변기물 말고요 근데 윈도는 계속 바다에 있지 않아요? 상어잖아요 전 상어 인간이에요 아아 뭔가 이상한데? 아 이거 뭔가요 휴 다 탔어요 다 왔나? 액차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용암이 차오르는건가? 용암이 차오르는건가? 용암이 차오르고 있어 빨리 가자 뭐야 뭐야 이거 어 빨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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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뭔지 모르겠지 아 조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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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두야 아니 미안해 격두야 일단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아 찌찌찌찌찌찌찌찌 안돼 이상한 빨간색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설마 저거 응암물이 아니야? 아악 여기도 점프 함정이 있어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이쪽으로 가면 되나? 이 배경음악은 또린이 여러분들 화장실 전용 배경음악입니다 화장실 전용음악 화장실 전용음악 난 격두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되는데 격두야 빨리와 여기 빨간색 도심 뭐야 어 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이거 버튼을 클릭하래 빨리 고팜이야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빨리 오세요 빨리 탔어 탔어 이걸 밟자 빨리빨리 준비됐지? 눌러 뭐지? 어 잠깐 여기 경찰이 이럴수가 경찰 경찰도 변기 변기가 돼버렸어 도망쳐야돼 도망쳐 이거 완전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 아니 내가 도둑이 된 기분이야 도둑이야 아니야 도둑 아니야 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너 보통이 아닙니다 어 나도 쓰러졌어 천천히 가봅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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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점프하면서 가야되나? 점프 점프 그쵸 오른쪽으로 가도 돼 점프 점프 와 이번엔 왼쪽 왼쪽 여기 떨어지는거 아니야 그냥 걸어도 되겠다 됐다 여기도 경찰 한 명 있구요 어째쨰쨰쨰 아 나 네 거의 다 왔는데 화장실 괴물 피하고 좋았어 민트야 아니 여기 왜 민트야 여기서 폭탄 터트려야돼 다이너마이트? 경찰 없어졌다 아까 저기서 빨간색이 저 변기 괴물이었구나 어 와 너무 무서워 이쪽에도 있는데 이제 갑시다 다리가 놓여졌거든요 알겠어요 이 게임을 조금밖에 안해봤지만 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나도 이상해졌어 지금 자동차다 자동차 자동차 와 이거 재밌다 자동차도 저 제대로 못하겠네 가자 이거 뭐야 이거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와 미사일을 피하면서 가야돼? 난이도 보통이 아니잖아 탔다 됐다 차 부... 부셔졌어 어 저 저 뭐야 이거 잠깐만요 어 여기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준비되셨죠 빨간 병기 보스 자 바주카로 공격하세요 에잉? 아잉? 아잉? 한방위였어 이겼다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화장실 마을에서 경또랑 같이 탈출해봤는데 이게 막 엄청 더럽고 그런건 없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변기통만 한 100개 이상 본 것 같아 맞아 그렇지만 스키비디 스키비디 이런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들어와서 꼭 탈출해보시길 바랄게요 완전 꿀잼이었어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